저희 회사는 ADM21이라는 회사구요. 와이퍼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 하이브리드 와이퍼라는 제품인데요. 일반 와이퍼의 특징과 플랫블레이드의 특징을 접목시킨 요즘 추세의 와이퍼 블레이드입니다. 일반 와이퍼는 관절 구조로 되어있는데 비해서 플랫블레이드는 트레임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닦임성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퍼 블레이드의 내구성 및 닦임성, 정숙성 모든 부분이 일반 와이퍼에 비해 월딩이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